아니 그냥 빨리 가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의미야 그림 있는 데서 한 명을 찾아야지 왜 멀쩡한데 눈빛 보고 너는 왜 나를 몰아붙히냐니까 미안 와 내 설명을 야 고별사 있으세요? 아니 진짜 고별사 하기도 너무 이건 좀 그런 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아니 근데 게임은 열심히 할게 그리고 왜냐면은 아 씨 불 껐어 너무 불쌍해 보여 가겠습니다 추가 투표권까지 행사를 한 끝에 우리 이수근 씨가 마피아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림 페널티를 수행하지 않은 팀에서 1라운드에 지목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누가 팔을 이렇게 흔들었나 이걸 자 발표합니다 6표를 받은 이수근 씨는 맞아 맞아 맞아야 돼 아니야 저 형 모범수 맞아 마피아가 무조건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오빠 아니면 오빠가 맞아야 돼 진짜 너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이거 내 말은 믿어 그러게 마지막인데 이게 만약에 꼬여버리면 너무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못 자면 진짜 어려워진다 아 설마 형 아니죠 이수근 씨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맞습니다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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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두 개 아 야 어 봤어? 야 봤어? 게임이 맞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안 하네 야 이거 얘기했다 그러지 야 내가 미쳤어 난 미쳤어 난 미쳤어 난 미쳤어 난 미쳤어 돛받속총 돛받속총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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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민이 형 야 너가 날 덜어내는 소리야 야 가야 봐 니가 날 잘 덜어내는 소리야 봤죠? 와 내 진짜 끝까지 잘 버텨 이 자식아 돛받속총 형이 형 의심해서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의심해서 미안해 오케이 이해 받아줄게 와 형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 형 야 뭘 했다고 나냐고 와 이 형 진짜 사람 감성을 이용하네 아 형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야 이러면 이수근 장도연 걸렸고 장도연 임아 이미 잡은 마피아 임아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